방송 예정입니다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제 생일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지? 저 닮았다고 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길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미역국이요? 미역국 먹었죠 저 미역국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뭐지? 그 미역국밥? 그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인 김에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생일 어제 뭐지? 그 사이 형이랑 재혁이 형이랑 이제 유토랑 정환이가 축하해 줬는데 어제 제가 그 어떤 녹음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야? 녹음을... 녹음을 해야 돼서 멤버들이 저보다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 반? 그쯤에 제가 다시 숙소를 갔는데 이제 뭔가 12시에 뭔가 왜냐면 다 해줬으니까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서프라이즈로 해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제 되게 고마웠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 뭐지? 그 뭐야?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싶습니다 나 이거 뒤에 사진이요? 네 머리 잘랐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그 뒤 사진은 어제 이제 멤버들이 생일 멘트 올려준 이런 사진들인데 제가 여기서 두 개만 얘기를 하자면 네 뜯어도 진짜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여기 두 개는 제가 완전 당황스러웠거든요 처음에 이제 정환이 올라오고 이제 루토가 올라왔는데 루토가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게 그 트레저넷 그거 삼시 새끼였나? 그거 할 때 찍었던 건데 이게 귀가 없어요 보면 사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진짜 이것도 이게 아마 이게 연습생 때 사진인데 지윤이 형이 A, B, C, D를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게 D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 보고 어제 되게 웃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백신 후유증 짤이요? 백신? 백신 후유증 짤? 진짜 이름 잘 지었네요 이거 맞고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료수 이거 복숭아 아이스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또 또 이 사진이 아마 제주도 이거 언제냐? 이거 언제지? 이거 언제지? 이거는 멘트에 올린 올린 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는 상영방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 코너로 몰래 찍은 거고 이거가 그건가? 서머 캠프? 이건 그냥 일상 그냥 일상 이거는 백신 그렇네요 그렇네요 키요? 키는 최근에 안 재봤는데 한번 재해봐야 될 거 같네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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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후유증 이게 이름 때문에 사진이 좋아지네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 거네 이 백신 후유증 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이게 팔찌가 아마 그건데 멤버 12명 다 같이 한 팔찌였던 거 같은데 그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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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명상 오늘 안 했어요 오늘은 좀 해야 되는 날인 거 같아요 오늘은 좀 영상을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원이가 그거 했어요? 생일 축하니까? 생일 축하니까? 진짜요? 진짜요? 한번 봐야겠다 오늘 되게 그거 했어서 연습했어서 못 봤는데 한번 한번 봐볼게요 브이 끝나고 예원아 고맙다 그 뭐야 그래? 고맙다 드릴 게 하도 없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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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한테 그게 뭐야 생일 선물 그거 뭐야 그 루토가 어제 그거 보여줬거든요 결제한 거 그거 딱 보여줬는데 그게 뭐야 신발 사줬어요 신발 제가 그 신발을 똑같은 거를 그때 한창 신고 다녔어서 지금도 신고 있긴 한데 지금도 신고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원래 신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래서 루토가 이제 그거 그만 신으라고 신발 사줬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그 생일 선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해줬어요 예원이가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좀 감동이네 근데 예원이 그때 뭐야 그때 촬영할 때는 막 구만 가던데 저 그래도 제가 예원이한테 되게 잘해줬죠 이제 예원이 고맙다 고맙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침은 그거 먹었어요 그거 학교 오늘 조퇴했거든요 그래서 조퇴하고 드라이브 그 수루 말해도 되나? 그 맥무닝 맥무닝 먹었습니다 맥무닝 자주 먹어요 아침에 바이올린을 연주를 제가 좀 바이올린이 없어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바이올린 잘했는데 참 보여드리고 싶다 옛날 거 근데 옛날에 좀 옛날에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바이올린을 제가 좀 어려워했었어서 되게 오래전부터 했긴 했었는데 그래서 막 공연 당일이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세컨 바이올린이니까 그냥 활만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냥 앞에 사람 보고 활 올라가면 활 올리고 활 내리면 내리고 이랬던 적도 있긴 해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옛날에 바이올린 많이 했죠 다시 하고 싶다 바이올린 드럼도 배워보고 싶어요 약간 악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바이올린 아직 집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쓰던 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옛날에는 고구마 케이크 좋아했거든요 고구마 케이크가 되게 맛있어서 고구마 케이크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초코 그 뭐야 케이크? 아니 먹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케이크는 오늘 어제 그거 뭐야 제가 형들이 해줘서 냉장고에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데 가서 두고 오려고요 그 기타 치는 거 요시 형이 그거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 잘랐어요 네 되게 귀여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제 저희 친형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지? 이모티콘으로 생일 선물은 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티콘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있네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체육하고 사회도 좋아하기는 했는데 수학은 별로 안 좋아했고 체육이랑 사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회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때가 막 막 이제 애들이 스마트폰 막 들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엄마한테 올블랙을 맞으면 폰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2번이었거든요 번호가 2번에 정답이 4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답 4번을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틀렸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시험 같은 거는 되게 쉽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그래서 다 해서 하나 틀렸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시험지 볼 때 제 옆자리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하네요 근데 걔가 4번인데 저도 4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틀린 거예요 얘는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사실 나 올백이었다 난 정답 4번이었는데 선생님이 틀리게 채점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5일 뒤에 엄마가 그거 사 오셨어요 집에 오실 때 제 첫 폰이었죠 갤럭시 뭐였지? S2인가? S2 뭐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왜냐면 그 폰이 잘 안 돌아갔어요 막 멈추고 막 누르면 막 1분 뒤에 켜지고 막 그랬던 말이에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밥에 대한 철학인데 이 밥을 한 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날에 뭔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진짜 이걸 먹어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저는 한식 쪽이거든요 약간 뭐 북밥이나 뭐 약간 부대찌개 이런 쪽 그래서 저는 네 그런 한식을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피자요? 파인애플 피자도 약간 말이 많던데 그 저는 약간 민트 초코도 그렇고 약간 그냥 먹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굳이 사 먹지는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피자에 되게 파인애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인애플 피자는 옛날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머리색 제가 아마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백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저는 약간 안성 당면 삼양라면 약간 이런 쪽 좋아해요 약간 되게 매운 거를 되게 매운 거 먹으면 저는 화가 나요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운 거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매워서 약간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흰머리는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음 옛날에 초코우유를 되게 좋아해서 그 학교 가면 제가 우유 당번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가져오는 거 반에 원래 이렇게 그 사람 개수만큼 우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당번이었는데 이제 저는 꼭 제티를 하나씩 챙겨왔어요 이제 그 문구점 그래서 문구점에 제티를 200원에 팔았어요 200원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문구점 들려서 이제 200원짜리 제티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제티 사가지고 먹었죠 좋았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요 스포츠... 요즘에는 근데 약간 스포츠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제가 또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복싱했었거든요 복싱 복싱 복싱했었는데 되게 저녁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지금 학원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가서 이제 복싱 배우고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밤늦게 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전거 타고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밤에 사람 기억 없을 때 자전거 타면서 집에 가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싱 한번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바이올린... 바이올린이랑 기타 중에 이게... 지금 바이올린을 다시 배워보면 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바이올린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오케스트라의 누나들이나 형들 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활만 따라가고 그랬죠 바이올린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입니다 그냥 드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익산만의 언어요? 익산만의 언어가 있나요? 근데 익산... 제가 지금 사투리 얘기가 있나요? 사투리... 그러니까 막... 서울... 서울말 막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익산에서 그냥 원래 익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주로 사투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다 이게 저만... Farena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회간이 있어요 약간 밥 먹었깐? 뭐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권? 정권이 아니라 pous씨 Protection 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유 지금 147,000명이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야 당신의 근육은 눈에 띕니다 캐시를 아시나요? 캐시요? 네 재혁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 아닌가요? 가수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건데 재혁이 그... 일본어 읽어볼게 아, 카외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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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이지? 아니, 이루이루 아니야 나 어제 그거 일본어 배웠는데 하나 어제 그거 부어먹는 꼬치를 뭐라고 하지? 일본어로? 야키미쿠 야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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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닭의 신장을 배웠어 하트? 하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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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이 뭔데? 규탄 그게 뭐예요? 소혜요 소혜요? 진짜 맛있대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도 소혜요? 응 그래서 어제 그럼 맛하면 마시오 닭의 신장 하찌 이거 하나 외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외웠던 일본어는 하찌 닭의 신장 그걸 옆에서 하시는 건가요? 같이? 같이 할까요? 불어졌어? 응 타고 빨리 맞았어 파이어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정보하고 있어 왜? 불어할게요 진짜? 불어졌어요 왜? 야야야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정환이 인사 한번 드려야죠 저희 여러분들께 네 잠시만 제 손으로 타요 어? 어? 어디있네? 어디있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오교 고마워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깜짝 놀랐어 없었어요? 너무 저기요? 재혁 씨? 너무 고마웠어요 수원 길기 빌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혁입니다 정오입니다 세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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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해서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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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왜 했어? 왜 이거 출력했어? 몽키디정 왜 여기 있었어? 몽키디정 떼가지고 떼가지고 이거 썰 풀었어요. 와 이거 루트웨어. 뭐였지 이거? 이거 달리기에서. 마라톤? 현미사님이. 왜 나한테 있지? 누가 찍었지? 나는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했던 기억은 나요. 내가 밥 먹고 그 부대찌개 그거 먹고 제가 이랬는데 누가 찍었어요. 뭐 기지개였는데? 이런 게 한두 개. 난 이 루트웨어이 너무 감탄해졌어. 이거는 진짜 도영 씨. 너 겨우 빠지 않았나? 네. 연습 빠지. 연차가 1년차.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아니에요. 도영 씨 말하겠어요. 정말? 훈훈하네요. 정말? 야 이것도 진짜 옛날 사진 아니야? 와 그거 진정한 씨구 아니에요? 이거 현석이 온 거예요. 아 맞아. 선글라스랑 헤어밴드도. 헤어밴드 내 거야. 아 현 거야?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원래 수부터 쓰러워. 아니요. 저 어딘데 지금? 야 정호야. 저거 잃어버렸다. 나 이거 한 500개 있는데 너 줄까? 나 이번만 한 200개 뽑았어. 나 왼쪽 봐봐. 나 이거 줄까? 흰색? 흰색이란. 너 봤어? 얘 이름이 뭐였지? 유성플레이스? 저 좋아했어요.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애기도 봤어요 애기도? 애기들이. 그거 최근 아니에요? 야야야야. 최근에는 안 봤죠? 봤다. 엄청 귀여운데. 저 그거 봤어요. 저 개 좋아했어요. 여기 나온 애 중에. 그 통통한 애가. 하나 드래곤 있죠? 날개 입안에서.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애기들이.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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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알지. 진짜 귀엽긴 하더라. 박정우잖아. 박정우 아니거든. 근데 좀 닮긴 했어. 그리고 머리 세 개 있는 애도 있었잖아. 불풍는 애. 박정우. 박정우. 박정우? 독. 독. 특돈이요? 박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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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돈이 형.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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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고 하시게 해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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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었어? 저. 네. 무슨 질문 왔는데? 어. 미역병 먹었냐. 뭐였어? 아 나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먹었어. 저 아니라? 네. 근데 너 왜 왜 쌍먹스 안 먹으나 했다? 네. 미역병. 편의점에서 먹었어. 시켜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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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납니다. 야 진짜 눈물 나요. 아 그러면 멤버들 왔으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 네. 저의 생일 소원이 적혀져 있어요. 아 진짜? 12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걸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 써 있거든요. 그 쟁가에. 벌칙이? 네. 그 벌칙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아 귀엽다. 아니 뭐 적혀 있고 그런 거.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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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정우가 몇 명이야? 아니요. 동물이에요. 아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뽑아서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 없겠죠. 응. 네. 왠이니까. 거긴 없겠죠. 나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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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정우가 큰 신축할 건데. 아! 적혀 있어요? 정우 칭찬 세 가지 많이 들기. 오케이. 고난이도인데? 이거는 고난이도다이? 이거 여기서 지윤이 형부터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아 나 싫어 이거? 아니 이거 하세요. 아 싫어요. 왜요? 아 싫어요. 그러면 쉬우부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안아도 되지. 저는 안아도 돼. 너네. 너네. 보라색 너무 다른데? 현석이 형은 뽑는 거랑 안아. 나 대시 아니야. 나 대시 아니야. 나 대시 싫어. 나 대시 싫어. 플레저로 토? 흑기야. 토? 뭐야. 플레저로 3인씩 참신하게 해주기. 참신하게. 이런 건 또 특별하게. 뻔하지 않게. 뻔하지 않게. 재밌게. 그러니까. 너가 했는 거야? 너가 했는 거지. 너가 했는 거지. 너가 했는 거지. 너 언어를 말씀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투데이가. 둘 셋. 네. 네. 왜 바지 벗기. 레이비 바살 하시죠. 하나 둘 셋. 점점. 야. 바지 벗기지 말라고. 아 바지 벗기요. 바지 벗기요. 벗어? 맞는 말에서 한번 말할게. 자 간다. 네. 나는. 나는 바지 벗기 싫어. 싫어. 이거. 오케이. 진짜. 무슨 게 있어? 어? 아이고 아쉬워. 킥. 한 번 더 해야 해. 오케이. 킥. 아 위에 싸워야 되잖아. 그거 올라가. 오. 보너.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야? 뭔데? 아니지. 한 번 더. 왜. 아 이거 이렇게 가다고? 재호가. 왜 왜. 아 이거 이렇게 가다고? 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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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 형 우리 입고 있냐? 아 맞아. 이거 무슨 센스야. 비과. 다음. 다음. 남. 아 형인가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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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Brent. dolls? 남. 남. step. 남. 원래 쟨까지 손을 떼면 안 돼 이건 흥분 형도 현수경을 뽑은 거다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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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혀 있어요? 적혀 있네 적혀 있네 하기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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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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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비하거든요 요기요 요기요 많이 없는데 잘하지 못하던데 야 이제 요기요는 잘하는 거 같은데 자 애교 너 자꾸 탈퇴하지 말라고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훈 생일에 꼭 연결해서 해야 돼 그럼 연결! 정훈이 또 생일 축하회를 하던 것 같아 뭐든 그냥 쉽게 해 쉽게 가 어렵지 않아 그러면 사이! 다음 자리에 사이 형 사이 형 오케이! 사이 형 인마 하나가 돼 나 안 하셔도 돼 나 안 하셔도 돼 네 안 하셔도 돼 말씀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사이 형 이거 어때? 이거? 쓰러져 뜯었다 그건 안 되는데 건드렸어 진짜 힘든데 정찬 세계야 그건 아마 안 되지 않나? 건드리면 안 되지 뺐다가 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뭐 적혀 있어? 야 다시 뺏은 게 안성 오? 이걸? 저기서 흘러 이거? 내가 내가 못 보겠어 갑자기 형? 한승 형 안 보고 먹는단다 한승 형 안 보고 먹는단다 한승 형 안 보고 먹는단다 무슨 말이야 정우 칭찬 세 가지 말해줘 야 이거 모난해졌네 정산 세계 정우 칭찬 세 개 정우 정우는 잘 챙겨줘요 정우는 잘 챙겨줘요 정우는 잘 챙겨줘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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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생각해올래?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내일까지 생각해보면 되겠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피지컬이 좋죠 피지컬이 좋죠 내가 이해한 것 같았는데 진지 알아요 그건 인정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밥을 할께요 아이고 트윙이 생길 축하해 트윙이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경이 생길 축하할 때 15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정우는 정우가 태어난 날이야 그만큼 축하해주고 싶으시다 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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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아 줄게 똑같지 않아? 개끌린다 아 이거 무너졌다 과연 무슨 지야 있어? 어? 정우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두기 정우야 짜장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정우야 다음은 누구에요? 아 나구나 갔다 갔다 야 박지윤 갔다 지윤이 형 그거 내가 신중한 거 잘하거든 간 거 같긴 해요 근데 나 수전증이 있긴 한데 이건 좀 한번 봐줘야 돼 아 형 뭐야 쓰러지면 엉덩이 엉덩이 봤어 여기 있는 거 다 해야돼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 지윤이 엉덩이 거 알아요? 응? 근데 그거 봤어요 어제? 위에 한 거 아니구나 내가 살면서 만진 거리가 제일 까딱한데? 이거 봤어요? 뒤에 위에 한 거 아니구나 바꾸고 돼? 바꾸고 돼? 저 손으로 내가 바꾸고 돼 내가 바꾸고 돼 에이 내가 그래? 내가 할 때 아래에 있는 저 개거리 그거는 좀 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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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죠? 아니 형 안 돼 정우가 생일 비념 춤춰주기 자 자 그러면 끝났다 형 끝났다 생일 비념 춤축 추세요 일단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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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내 생일 비념 아니에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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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뭐 춤? 정우가 좋아하는 정우? 네 이렇게 협상으로 춤추를 하는데 원상도 못하게 나오거든요 협상으로 그거 그거 당신의 힘을 보여줘 아 오랜만이다 시작 시작 원 둘 셋 고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하나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보라돼지 현석용으로 할게 하나 하나 드레시아 오케이 아 이거 시우랑 똑같다 테레비전 3행시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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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좋은 이유 세 가지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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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우수합니다 그게 뭐죠? 네 이거 칭찬인 건가요? 지금 저희는 침착해요 아 그래요? 아 침착해요 칭찬인 이유가 정우 정우는 저랑 그게 비슷해요 입맛이 비슷해요 한식을 좋아하고 둘 다 둘이서 알죠 저희들이 이거 그 킹클 시켜먹고 그러거든요 네 맞긴 해요 국무가 좋아했죠 라면에도 넣어먹고 그렇게 시켜먹는데 그 좋은 이유고 두 번째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프리스하는 중 정우가요 착해요 그렇긴 해요 정우 착해 정우가 정말 착하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는 생각 안 나네 알죠 알죠 정우가 이게 가장 중요해 정우가 잘 웃어줘요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해 정우의 그 만개한 미소 여러분들 안 보셨죠? 만개한 미소 그러시죠? 그래서 좋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보셨죠 여태우면 이런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뒤를 소리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벌칙이 아니야 여러 개 나와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이 벌칙을 한 번 뽑아서 하는 걸로 특정이에요 여기 특정 하시게 해야죠 네 그쵸 그쵸 이 벌칙을 뽑아서 개굴 개굴 할게요 사랑해요 다 숨겨 다 벌리면 혼난다 개구리? 갑자기? 다 벌리면 혼난다 우리 그리게 다 있나요? 다 벌린 거 같은데요? 우리 그리게 우리 그리게 오케이 정우야 어떻게 한 거야? 좋아요 자 여러분 진짜 진짜 저거 어떻게 한 거야? 다 쎄졌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기다려 저는 정우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요 정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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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네 저는 박종으로 삼행시 아 우 우 우 우 우 하나 둘 셋 박 박종우는 둘 셋 정 정 정이 많고 저랑 하나 둘 셋 우 우 우정이 강한 친구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다음 무서운가요? 저 할게요 저는 팬분들에게 손키스 달리기 와 아 손키스 노영이 밥 먹듯이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멘트 너는 대신 멘트를 해서 네 너한테 너무 쉬운 거야 넌 항상 잘해 주지 않으면 아 가까이 가서 하고 올게요 얼른 좋아요 좋아 아 그거 맞아요 안녕 간다 요 도영이 딱 꽂으면 레전드인데 조용히 가 그냥 간다 여기 딱 꽂는 거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재영이 벌칙 한번 할까요? 정환이가? 저거 왜요? 왜요? 왜 안 돼? 저거 벌칙이 아 당신 이걸로 하시고요 이걸 하시고요 이걸 하시고요 왜 이게 나왔네 네가 이거 너 이거 아 그거 좋아 이거 이거 이게 두 개 나왔다고 두 개 나왔다고 두 개 나왔다고 자 그러면 다음이 현석이 형인가요? 네 현석이 형 현석이 형 나는 현석이 형? 근데 이게 했었어 정우에게 사랑한다고 알려준 현석이 형 형 이거 할래요? 숱다 뭔데? 형 이거 해 형 이거 해 아이 타임 아이 타임 정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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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왜 왜 정우 형 이거 말고 없어? 근데 이거 했잖아 네 없나? 아 있다 너 전문가잖아 괜찮아 퓨어 정우 형 정우 형 정우 형 자 현석이 형 뭔가요? 나 이거 메리트가 없어 뭔가요? 뭔데요 이거? 이겼다 나 이걸로 가자 아니다 형 이걸로 가야겠다 뭐 나는 뭐 지정이야 형 지정 둘 중에 선택 거예요 나 이거 형 나 이거 나 이거 정우 형 그럼 반대 거 자 그럼 현석이 형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봐봐 아 뭡니까 애교 어? 애교 부리기 한석이 형의 애교 안돼 왜 안돼 현교 뭐로 할까요 앞에 가서 하고 싶어요. 앞에 가서 해주시죠. 앞에 봤으면 좋겠어요. 뭐로 해줄까? 다예요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형, 그 트데이 때 보여드린다고 이거 준비했어. 아까 연습하던 거. 트데이 때 보여드린다고. 미리보기? 미리보기? 트데이 때? 나 이차에 트데이 스포 다 갖고 그냥. 여러분, 트데이의 트데이도 나와요. 게스트. 야, 너무 셌다. 진짜. 너무 셌다, 너. 유튜브에 다 나와요, 사실. 게스트.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잠깐, 잠깐. 노래 하시라고 인정할게요. 노래 했다! 아니, 지금 가이드잖아요. 가사로 가사 해줘야죠. 할게요. 5, 4, 3, 3, 2, 1. 야, 내가 거울을 반사드린다고 봐. 베란다로 반사드린다고 봐. 아, 정말. 아니, 이 모습을 보지 말고 베란다로 반사드린 거 봐. 약간 보이는 사정규와? 그는 트레저의 23세 리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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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했잖아. 아니, 못 봤잖아요, 정말. 아니, 했잖아. 그거 봤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거 못 봤는데. 그럼 다른 거, 이거 많이 보여줬으니까. 다른 거 할게. 다른 거죠? 페이스 썼어? 페이스 썼어? 아니, 나 베이크 늘었는데. 베이크? 안 들어갔네? 아니, 트레이트에 봐요. 자, 이제 그 베란다로 반사드린 거 봐라요? 우리 형. 우리 형. 3, 2, 1.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아니, 아니, 이거 자세히 얼굴이 나와야 돼. 계란다, 계란다. 계란다, 계란다. 오케이, 알겠다. 열, 둘, 네네네네네네. 오케이, 알겠다. 렐네네네네네네네. 다시. 자, 다시! 현미야! 투데이 때 황! 따가워! 떼우고 있어! 벗겨네! 벗겨네! 뭐라고 말하나요? 투데이 때 황! 그럼 이제 재영이 형이랑 정해 놨나요? 정해 놨나요? 정해 있습니다! 정해 놨나요? 정우한테 팔씨름에서 저주기 아니 원래 거 같은데 저 이거 벗고자, 왜? 아 형이니까 이게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왜 너 너 너 재영이 있어 너만 있는데 팔씨름 저주기 제대로 해보자 저주기 없이 저주기 없이 저주기 없이 저주기 없이 다 아 왜 위에 잡아 진짜 팔씨름이야? 갈게요 진실은? 진실은? 3 2 1 고 슛! 정해 놨다 야 정해 놨다 야 재영아 너 지겠다 재영이 지겠는데? 아 재영이 세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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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이다. 왜? 저 중이다. 제스게임, 1위, 제스게임. 저 중이다. 쟤리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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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땀 난다, 정원이야. 야, 피 나는데? 피 나는데? 너 왜 주면서? 이거라고. 이거라고. 야야야야. 형 정원해. 데려와서 보복 입고 스윗사만 해. 정환이.. 정환이 소원 뭡니까? 저는 10초간 정우 형 웃겨 죽이인데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웃어놨는데 그렇죠 제가 웃어야 되는 거죠 제가 10초 동안.. 아니 10초 아니고 제가 한 번 웃으면 끝 야 쉽지 않은데? 참치 말자 안 참을게 그러니까 10초간 정우 형 웃겨 죽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10초 동안 웃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우 형이 안 웃어도 내가 그냥 웃겨 죽이면 돼 아니 아니 내가 한 번 웃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걸로 하자 내가 10초 동안 하면 된다니까 아니 내가 웃을 때 정하나? 정환이 아니라 내가 웃을 때까지 10초가 생각보다 길다 이거? 많이 길다 이거 간다 안 참을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기면 웃을게 네 오케이 시작 시작 웃기긴 했어 웃기긴 했어 웃기긴 했어 정환이가 많이 갈 줄 알았어요 맨날 이런 거 시키면 막 막 이럴 만큼 근데 요즘 이놈 거 소품 이용해가지고 노력하니 인정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Q&A를 하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저거 같은 거 현석이 오빠 네 오늘도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석이 오빠 애교 귀여웠어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트위드 메이크업은 착해 아니 말 타이밍 이상했는데 원래 이날 하고 싶었어 아니 근데 방금이 고아 아 그 예원이가 어 케이크 만들어 줬어요 어머 예원이가 뭐야 예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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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원이가?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생일 축하했다고 아 이거 보고 싶었다니 근데 애기들이 요기 씨 생일 때는 모르고 생일 때 많이 했었거든요 어 맞아요 예원이는 진짜 저한테 솔직히 예원이는 나지 네 근데 예원이는 정우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예원이 입장에서 내가 그럼 정우는 예원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예원이는 예원이는 담기는 게 너네들인 거야 내가 아이스크림 그때 했을 때 나갔다 왔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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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예언이가.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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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요. 왜. 뭐해. 존명을 생겨가지고 말이야. 뭐해. 이제 이것도 작업 들어가. 예언이가. 언어의 화려. 예언이가 저를 좋아했어요. 아 네. 진짜요? 예언이가 말을 그렇게 해도. 근데 또 솔직히 어떤 그 뭐야 그 사람이 웃겨주려고 트리크라톱스하고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예언이가 예언이가 녹화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 고마워요 이랬어. 아 잠깐만요. 그렇게 왔어? 오빠 고마워요. 근데 저 아저씨. 맞긴 해요. 아저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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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 부릅. 가봐야 돼. 아 그거는. 그 사람 얘기할까? 아 그래. 안돼 안돼 안돼. 그래도 예언이. 예언이가. 아 그래 안돼 안돼. 아 네 애기들이 진짜 우리 많이 해주더라고. 또. 네. 네. 네 내내 지켰어. 예. 그렇습니다. 준규 오빠 결혼해 주세요. 아. 아직 안 돼. 아. 잠깐만요. 왜요. 진지하게 말해버리면. 야 뭐야 진짜. 아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자 그러면. 네. 또 이쯤에서. 돌아온.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지금 가져올게요. 오케이. 자.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 그럼 찍겠습니다. 갑니다. 칠 수 없나? 귀여운데. 됐다. 자 갑니다. 내가 잡아줘야겠다. 자 하나 둘 셋. 나 역사 찍고 싶은데. 할까? 오케이. 괜찮아요? 어. 나 괜찮아요? 오늘 마스크 랏습니다. 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영상이 있는데 선생님. 아니요. 사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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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오늘 좋았어요. 생일을 이렇게 좀. 추억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멤버들에 고맙고. 그리고 제가 또. 그만 보여요. 아니 뭐하세요. 제가 그만큼 더 이제. 멤버들한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번 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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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저를 생일 축하해 주시는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 많은 분들. 네. 정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셔디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진짜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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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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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어. 안녕. 네 안녕. 안녕. 와우